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0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이고 종목 코드번호는 086280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집중을 했던 것은 현대차의 회복으로 인한 부품이라든가 운송 그리고 재무적인 미래성장 먹거리 수소 이런 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 취임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23%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하두가 된 게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화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분 구조가 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여기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에 현대글로비스 활짝 중고차 산업도 제가 수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도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가 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새 사업으로 덩치 키워서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예약이 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합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선 회장이 정문구 회장의 회사를 좀 이어받으면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좀 다각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랑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이 지분과 이 지분들 이 지분을 합쳐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유력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지분을 구조를 어떻게 하고 합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기 위해 나올지는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17%를 가진 기아차와 7%를 정문구 회장이며 기아차의 시대주주는 33%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다. 기아차의 33%를 현대차 기아차가 가지고 있다. 즉 아직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깨면서 정의선 부회장 그룹을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뒤에 부회장이 23% 지분으로 실질 지배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확정은 짓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2년 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합병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합병 범인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현대글로비스의 몸값을 높이고 현대모비스를 낮춰서 합병 비용을 산정했다가 역풍을 마른 탓이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난 이력이 한번 이렇게 있으니까 현대글로비스의 몸값을 높이고 현대모비스를 낮춰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모비스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현대모비스에서 AS 부품과 모듈 산업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와 2.92 대 1 비율로 합병하려 했으나 현대모비스 사업이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운송업이 주력인지라 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상 실적을 높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산업에 진출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 이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포석이 되겠네요. 이 기사가 좀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고차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는데 합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산업을 한다면 각종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합병 과정에서 홀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다. 자 여기에서 내수 판매가 좋고 해외 공장 가동률 해병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글로비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예요. 판매량도 그렇고 운송되고 있는 그런 게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이 기사로 봤을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기사를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정유성 회장이 이 기업을 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랑 합병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이제 이 합병을 추진을 할 거다. 자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현대모비스와 합병 소식이 좀 나와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포석이 돼서 좀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이전에 제가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가까지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지분 이런 얘기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돌파 17만원 돌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분 구조를 한번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게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시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이북은 이북은 축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살펴봤는데 이런 복잡한 출자구조 합병 이런 뭐 정책적인 부분들 기업 내에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부분들은 지금 좀 오늘도 실적만 반영을 시키기에는 반영은 다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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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